안녕하세요. 간호사 출신 보험하는 언니의 보험 상식. 이번 시간에는 보험 상품, 특히 생명보험 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드릴 거긴 한데 기본 툴은 똑같습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나 구성하는 양식은 비슷한데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계약이 얼마예요? 특약은 어떻게 돼요? 라는 말을 설계사들이 아주 많이 할 거예요. 고객님도 이제 제 아주 쉬운 보험 상식 강의를 들으시면 아, 주계약, 특약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준비했고요. 보험 상품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주계약은 무엇이냐면 중심적인 보장 내용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 성립의 기본이 됩니다. 얘가 들어가야지만이 보험 계약을 성산시킬 수가 있고 주계약 자체만으로도 보험 계약이 성립 가능하기도 합니다. 자, 주계약은 중심이 되는 보장 내용이다. 그래서 주계약이다라는 거고 특약은 무엇이냐면 특별약관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특약으로만은 팡만 팔 수가 없습니다. 가끔 보험 계약을 하고 나서 전화가 와요. 서윤씨다, 이번일 때만 더 넣을 수 있나? 아니요, 안됩니다. 이미 이 상품은 계약할 때 그걸로 끝났기 때문에 특약을 따로 더 넣을 수는 없고 새로운 계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 꼭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계약을 하시면 줄이거나 뺄 수는 있지만 추가로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하셔서 보장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보험 상품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는데 주계약은 중심이 되는 거고 특약은 특별약관의 줄임말이래. 아,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직접 설계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안보험 상품에 있는 건데요. 보시면 여기에는 이 제가 점선 친 게 주계약이고요. 그 아래 암입원, 암수술, 고액암들은 우리가 말하는 특약이라고 합니다. 특약이라고 하고요. 보시면 상량일은 보험료가 오르는 날입니다. 상량일은 모든 해에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위험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2019년 10월 26일 지나면 당신은 위험하다고 봐서 처음부터 더 내야지만 일단 가입 가능합니다. 이 의미입니다. 갱신의 의미는 아닙니다. 암보험에서 주계약과 특약의 의미를 보여드렸고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주계약, 기본계약은 사망보장금이 들어갑니다. 사망보장금이 들어가고 그 아래에 있는 장애부터 진단금, 입원일당, 출혈진단, 급성신분수 진단은 특약이라고 부릅니다. 특별 양권이 준하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넣었다 뺐다가 아니지 줄이거나 뺄 수 있는 특약약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보험 상품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되는데 주계약만으로 계약이 가능하대 근데 특약만은 따로 넣을 수 없대 아 주계약과 특약이 있구나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하는 언니의 아주 쉬운 보험 강의는 보험 상품의 구성에서 주계약과 특약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려드렸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나 구독도 눌러주시면 아주 힘이 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서 저한테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그 다음에 나 보험 가입했는데 잘 되는지 궁금해요. 보장, 보적 또는 저도 설계사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상담 모두 좋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